내 일찍 오면서 갈게요 움직여 진준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 춤이든 도전하지마 넌 몇 초 뒤에 후회를 할거고 너 뇌가 작동을 안해 해봐 진준아 빨리하라 했지 열심히 안추라고는 안했어 진준아 빨리하라 했지 열심히 안추라고는 안했어 진준아 지금도 놀란거지 내 이제 할아버지 얼굴대로 가야돼 간장바만 처리하자 잘 떠나게 소문은 이제 기사람들이 징재 그 과기 기술을 갖춰버리게 있대 움직여 진준아 야야야야야 기가물다 무구 나선순아 해갈들 비해 olo 여기에서 늘어나는 숙소 네 고생하는 시간입니다 고생했습니다